권성동 이름 대신에 또 다른 권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말을 들었는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대통령 메시지를 보다가 이렇게 그게 들켜가지고 또 좀 소란자 나타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당대표가 좀 없어지니까 조금은 조용하죠 그가 입을 다물면 정말 세상이 조용할 텐데 그런데 이준석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이준석의 응수 그 섬은 양머리 내걸고 계곡이 바다와 습한다 여기 그 섬은 정치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성동 이하 누굴 이야기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내부총진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이준석이 입을 열었다 내부총진이나 하던 당대표 대통령이 조금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의 핵심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짧고 굳게 이렇게 지적한 거죠 내부총진이나 하던 당대표 참 멋진 표현이네요 내부총진이나 하던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은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억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고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계곡이를 받아와 습한다 참 정치판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이라는 것이 이제 TV 카메라맨들이 딱 들어오면 뭡니까 표정 쫙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새삼스럽지 않은 걸 꼭 그렇게 문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겉은 번지를 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한자의 사자성인 양두구육을 언급함으로써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유출 사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은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사람인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앞건이 내부 총질이라던 당대표는 앞건이네요 그야말로 이 문제가 비하가 되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가 좀 나무라는 쓴소리를 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이른바 유근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는 계속되었고 안철수 이준석의 불화도 계속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서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킨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어렵사리 잡은 정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교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위에 지적을 했네요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킨 걸 보고 어찌 대통령이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윤핵관과 이준석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원인지는 저희들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다만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소음이 많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복잡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착각해 볼 수가 있으면 해법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죠 지금 이 모든 종류의 불협함 본인이 당원 권리를 6개월간 정지당한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당사자인 이준석 씨의 불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성상납을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고 본인이 성상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걸려들지 않았으면 당원권 정지도 없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라디오나 TV 나갔으면 뭡니까 내부 총질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것이 책임을 안 짓는 거거든요 책임을 사람이 어른스럽다는 거나 진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개론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나 여자나 학업 성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나 여자나 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장과 발전이란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딴 게 아니고 본인이 28세 때 저질렀고 본인이 여러분들 38살인가에 지금 저질렀던 두 건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그것을 결국은 가로세로 연구사라는 것이 폭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없었으면 윤핵관이 아무리 자기를 이준석 씨 말에 의하면 흔들어 대더라도 끝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초점은 이준석 씨는 좀 나이에 걸맞게 사건과 사태의 본질과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본인의 불찰로 본인이 행위자이지 윤핵관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상납을 받기 위해서 호텔방에 들어간 것은 본인이고 전화로 사람 내보낼 테니까 사람 만나 달라고 이러면 뭡니까 후덜덜덜 이야기한 것도 다 본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윤핵관이 뭡니까 호텔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윤핵관이 뭐죠 전화해 가지고 장이사한테 사람 내보낼 테니까 사람 만나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본질은 뭔가 아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혼돈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람 만나면서 책임 피하는 사람들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씨를 보게 되면 꼭 어린애 같습니다 윤핵관이 흔들 수도 있죠 세상이라는 것이 평화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윤핵관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뭡니까 무슨 뭘 받아 가지고 윤리위원장인 이앙인 씨가 움직였겠습니까 평생 그래도 교수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젊은 날에 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28세 때 실수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야멸차게 할 수 없는데 또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묻기 위해 가지고 묻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그게 크게 된통으로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거 윤핵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면 어떻게 하냐 윤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조선의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준석 씨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은 예리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맨 댓글 위에 보니까 그 기사에 이준석은 김진아님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더불어미당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부와 당의 힘을 보태기보다도 늘 오르내린 이야기가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한 것만큼이나 자기 편을 향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싸움질 밖에 없었습니다 90도 폴더 문재인에게 보인 인사는 이준석은 절대로 국민의 힘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새치혀가 없는 이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당이 합심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출범하거든 늘상 싸움꾼 이준석의 이야기만 오르내린 것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성상남 의혹에 그에 따른 증거인별과 뇌물에 대한 그의 죄는 반드시 무려야 됩니다 이준석 씨 당신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1755명이 찬성하고 321명이 반대를 했네 아주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딱 지적했네요 뭐 이렇게 상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다루서 여러분들 조금 은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통해 또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성장하는 거다 한 사회가 번영의 길로 달려갈 때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을 구하지만 한 사회가 몰락으로 갈 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으로 되돌릴 때 그 사회가 대부분 내려앉는 거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런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일을 공동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저쪽이 정보는 게 있어서